거위는 사실 기러기라고? 거위는 옛사람들이 회색 기러기를 잡아다 식용으로 계량했다고 해. EU 최초의 조류 품종 계량이지. 수명은 40에서 50년이며 계량된 탓에 몸집이 커서 날 수는 없어. 닭처럼 잠깐 띄울 수는 있지만 날기보다는 점프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. 지능이 높은 새로 주인을 잘 따르고 낯선 사람이 오면 울거나 위협한다고 해. 그래서 과거 유럽에서는 번견 대용으로 거위를 기르기도 했었어. 워낙 성질이 더럽고 오리보다 훨씬 큰 덩치를 가진 거라 실제로 마주치면 꽤 무서워. 상상 이상으로 큰 울음소리를 내면 소리만 내는 게 아니라 공격도 하는데 눈이면 다칠 정도는 아니지만 꽤 아프다고 해. 주인을 잘 따르기에 산책도 가능은 하지만 지나가는 모든 것에 시비를 걸기에 쉽지는 않을 거야.